이제 여기서 딱 세 가지 야채만 쓸 거예요. 오이, 양파, 파프리카. 나 못하겠다. 나 진짜 거짓말 안 치고. 나 칼질 자신 있는 거 아니지만 기분을 한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자신감 있게 하거든? 나 이거 그냥 오늘 뵐 것 같은 느낌이 진짜 그게 느낌이 확 있어요. 조심해, 조심해. 정말로 그거 있지. 강아지도 이제 아 얘 물겠다 하는 거 있잖아요, 느낌이. 그럼 물어. 얘 지금 물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이제 면을 삶아야 되니까. 잠깐만, 면 삶는 건 다 끝났다는 거예요? 벌써요, 면을 삶아요? 끝이지. 그러네. 너무 쉽다. 아니 이게 나는 지금 시청자분들이 오해할까 봐 그러는 거가 이게 우리가 사실 지금 먹었을 때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이게 사실 뭔가 사람들이 느꼈을 때 이렇게 쉬우면은 아 그러면은 맛 없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? 근데 이게 지금 너무 쉬워서? 끝이야 이게. 아니 라면도, 라면 같은 것도 금방 만드는데 맛있잖아. 근데 만드는 것도 라면이랑 똑같을 정도로 쉽네. 진짜. 우와. 신기하네. 뜨거운 물 안 치고. 면 넣고. 됐네. 면 넣고 3분 정도. 그리고 찬물에 씻어놔요. 면 찬물에 다 씻어놔야 돼요. 완전히 쉽게. 이제 여기 아까 비벼는 소스에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. 아우 맛있는 냄새가 비비니까. 우와. 장난한다. 이거 이제 먹고 싶다 그냥. 플레이팅 안 하고 먹고 싶다. 저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.